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을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는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된 상태라 외관이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땅땅정보통이 현장에 방문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해당 물건의 충격적인 가격까지 듣는다면 너무 놀랄 수도 있으니 심호흡 한번 하신 뒤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주변을 확인해보면 전원주택과 시골집으로 이뤄진 조용한 마을임을 확인 가능하며 다른 주택들과 너무 붙어있지도 않고 마을 중앙에 위치하지도 않으니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만한 저렴한 신축주택입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의 경우 처음엔 3,500만원에 평가됐으나 30% 낮아져 2,50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 가능하며 2019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에 집중해주시고 오늘 함께 살펴볼 주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신축빈집이라고 적어주세요. 땅땅정보통과 전국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보며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해당 물건의 임장순서는 집앞으로 개설된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대 257만원 인터넷가인 미환급금을 찾아가세요.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해당 물건으로 이동하는 왕복 2차선 지방도입니다. 차량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조용한 환경 속에서 거주 가능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도로에서 정면으로 위치한 주택이 보입니다. 다른 곳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량도 좋고 조망도 우수한 편이고 집앞까지 이어진 도로도 모두 국유지, 국어로 지정되어 있으니 실제 진입하실 때 분쟁이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도로폭이 좁아지기에 소형 차량은 접근이 가능하나 중형이나 대형 차량 접근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일정 구간을 진입하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다시 도로가 넓어져 3m 폭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의 끝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위치합니다. 현황상 완전히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 자풀이 무성하고 정리해야 할 곳도 많지만 전체적인 건물 현황이 좋고 실면적도 좁지 않으니 저렴하게 취득해 사용하기엔 너무나 좋습니다. 대지위로 건축된 전체 건물 목록은 주택과 제시회 건물이 소재하며 제시회 건물도 대부분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고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골치 아플 일도 없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65.94제곱미터 50.1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66.29제곱미터 20평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으로 접한 다용도시를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이라 실제 활용 가능한 주택 면적은 30평 정도가 되니 면적 자체는 넉넉한 편이라 생각됩니다.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철근 콘크리트 및 샌드 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건축된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라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깔끔한 현황을 보여주며 건축물 대장과 건물 등기도 모두 존재하니 별도 양성화도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내려와서 살펴보니 해당 물건에 텃밭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데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95평의 비밀 텃밭이 존재하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의 외벽은 몰타리 페인트의 샌드 위치 노출로 마감됐고 창호는 샤시 창호가 전체적으로 사용됐으며 전면은 대형 페어글래스 창호로 마감됐습니다. 통창을 시공해 보신 분들은 알텐데 전면부 창호는 자칫하면 겨울엔 춥고 여름철엔 덥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대부분은 좋은 자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전면부 창문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측면으로는 창고로 사용 가능한 공간과 전면으로는 넓은 면적의 가추도 설치되어 있어 정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엔 안성맞춤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으로 봐도 충분하니 다양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선 대지경계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항공으로 이동해 살펴보면 낮은 담장이 보이며 현장에서 직접 살펴봤을 때도 경계면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면으로 방치된 짐들이 보이는데 집 내부에도 소유자분이 사용하던 가구나 가전제품이 남아있으니 이 부분은 소유자분과 협의를 통해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택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하게 조사된 내역이 없기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 측면으로는 계단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지붕이지만 방수처리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 집 내부에 누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의 가구와 가전제품도 소유자분께 치워달라 요구하면 되니 사실상 추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봤으니 항공으로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경계와 공짜로 사용 가능한 텃밭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307제곱미터 92.8평이고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라 앞마당이 좁은 편에 텃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물건에 바로 옆으로 현재 휴경지 상태의 토지가 존재합니다. 해당 물건과 아무런 연관도 없고 포함되어 있지도 않지만 사정토지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토지란 일제시대에 최초로 만들어진 토지조사부에 최초 소유자로 등재된 것을 말하며 그 이후에 별도로 등기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토지조사부에 최초로 등재된 이름만 알 수 있고 그 이후의 행보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소유자의 가족분들이 찾을 수도 있으나 그 확률은 엄청나게 희박하며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 소유자분도 옆 토지가 사정토지임을 알고 계셨겠지만 혹여나 문제될 사항을 고려해 대지경계를 벗어나지 않게 건축하셨으니 건물에 분쟁이 발생할 일도 없으며 면적도 95평에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도 상당한 편이니 토지를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텃밭으로 활용하기엔 좋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의 대지면적 93평과 바로 옆으로 접한 사정토지까지 활용한다면 180평 이상의 면적을 활용 가능합니다. 집 앞으로 접한 도로를 확인해보면 2m에서 3m 폭으로 이뤄진 현황도로가 소재합니다. 현황도로이긴 하지만 구규지로 지정된 곳이라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은 예상되지 않으며 마을 앞으로 이어진 지방도와 확실히 접하기에 별도 분쟁의 여지없이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이 존재하기에 차량으로 이동할 땐 조심히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건물에 관련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건물들은 대지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66.29제곱미터로 20평이지만 현황상 주택의 일부로서 사용 중인 12.1평의 다용도실이 존재하기에 실제 활용 가능한 주택 면적은 32.2평입니다. 구조는 철근컨크리트 구조에 철근컨크리트 및 샌드위치 판넬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승인 날은 2019년 11월 13일입니다. 주택으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갖췄고 난방은 확인이 필요하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용도실도 정상적인 증축허가를 받고 진행됐기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구조는 경량철 골조로 이뤄져 있고 지붕은 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옆으로 제시회 건물이 소재합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각 파이프조의 넥산 지붕으로 이뤄진 가추고 면적은 5.9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기존 벽체 및 각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세면장이고 면적은 4평입니다. 제시회 건물 디귿번은 창고로 사용 중이며 구조는 각 파이프조의 판넬 지붕 면적은 1.2평이고 마지막 제시회 건물 니음번은 기존 벽체 이용 및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다용도실 면적은 6.7평입니다. 그러니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92.8평의 대지와 50.1평의 건물입니다. 주택의 방위를 살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서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아래편에 위치한 주택보다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기에 답답하지 않은 조망과 항상 밝은 일조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사정 토지가 위치하기에 추가적인 면적까지 더해준다면 사실상 토지 면적이 180평이 넘어가니 이 또한 횡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로는 경주, 영천, 대구, 경산, 청도, 밀양, 울산, 포항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경주시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경주에 위치한 물건이지만 영천과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도 그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으니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엔 좋습니다. 물건지로 확대해보면 남동측으로 경주시가 보이고 북서측으로는 영천시가 위치하며 집 주변으로는 지방도와 국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되며 부가나이시나 건처나이시까진 자차로 1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편의시설의 경우 걸어서 이동 가능한 거리엔 존재하지 않기에 자차로 8분 정도는 이동해 주셔야 하며 가장 가까운 곳은 서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도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곤 볼 수 없지만 기본적인 할인마트와 시장이 위치하고 은행과 관공서가 소재합니다. 가까운 곳에 병원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영천시청이나 경주시청까지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이용성 자체는 좋습니다. 집 앞까지 이어진 도로를 확인해보면 왕복 2차선의 지방도를 통해 접근하며 버스가 다니고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 있긴 하지만 노선이 적고 배차 간격이 긴 편이라 사실상 자체는 필수라 생각하셔야 하고 내비게이션이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를 해주니 내비 안내에 따라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 앞으로 개설된 도로가 조금 좁은 편이니 초행길이라면 도로가에 주차하고 걸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이 위치한 곳 주변에는 수많은 임야와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고 농촌마을답게 넓게 펼쳐진 농경지와 수많은 축사도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반경 500미터 내에 축사 4곳이 소재하며 집에서 직선 거리 기준 70미터 떨어진 곳으로도 축사가 위치합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날 때도 있지만 이 정도 거리라면 냄새는 피하기 힘들다 생각하시면 되고 꼭 현장에 방문하신 뒤 상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농경지가 위치한다는 점도 다소 아쉽게 느껴지니 이 부분도 현장에서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의 대지경계를 보면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다소 밀린 모습인데 지적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대지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정확히 위치하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95평의 사정 토지와 현황 도로로 활용 중인 구규지 국어와도 접합니다. 그러니 실제 이용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3120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30% 낮아진 1억 1,2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물건 현황표를 보면 설명드린 내용과 모두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한필지의 대지는 3,590만 원으로 평당 38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2,500만 원으로 27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대지 면적이 좁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옆으로 95평의 사정토지가 위치하니 텃밭으로 활용하시면 될 듯하고 사실상 180평 이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1억 2,400만 원으로 평당 248만 원에 평가됐으나 지금은 1회 유찰로 인해 8,700만 원으로 평당 174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정토지 덕분에 더욱 넓은 면적을 활용 가능하고 2019년도에 신축된 주택의 상태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 앞 도로폭이 조금 좁은 편이고 집에서 직선거리 기준 70m의 축사가 소재하며 반경 500m 내에는 4곳 정도의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장에서 꼼꼼히 살펴보신 뒤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가격을 살펴보면 현재는 평당 120만 원이고 3회 차엔 7,800만 원으로 평당 84만 원 4회 차엔 5,500만 원으로 평당 59만 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낮아지면 좋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이 좋은 편이라 이번 회차에 낙찰되거나 3회 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토지 시세를 살펴보면 평당 25만 원에서 36만 원에 형성되어 있고 건축비와 토목공사 비용은 별도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유찰됐을 때를 가정한 평당가도 계산해 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보면 경상북도 경주시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 인근의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본권 남측 인근의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연결하는 지방도가 통과하며 남동측 인근의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재반 주의 환경은 보통입니다. 남측 하향 완경사지에 자체 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권 남동측으로 2m 폭의 콘크리트 진입로에 접합니다. 주택으로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모두 갖췄고 옥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가 되어 있으나 정상적인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 보면 본권 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점유자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출입구에 안내문을 두었으나 연락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해 확인했을 때엔 비워진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주택으로 보였고 전입세대열람서에도 말소된 소유자분만 기재되어 있으니 별도로 신경 쓰실 내용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 보면 건물은 2019년 11월 25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토지는 2019년 7월 8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일입니다. 하지만 아래로의 내용들이 모두 소멸하기에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아쉬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현황은 좋은 편이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취득 전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고 상세히 살펴보신 뒤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역대급 1위 940억 이상 사은품 누적에 57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비교원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